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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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둘이 셋이 앉았거든요 하하랑 나랑 진호랑 자기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잔데 죽은 줄 알았다 진짜 못잤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갑자기 기절하더라고요 의자를 거의 90도로 세우잖아요 정신을 못차리게 근데 90도 세워서도 이렇게 자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막내 쏭이보다 만산애를 처음 봤어요 걔가 12시간이 아는데 아니 근데 진호는 또 프로게이머이잖아요 사실 갬블러죠 갬블러 그렇죠 그렇죠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고 아아 프로 포커 플레이어 우리 어릴땐 노릉꾼이었지만 하하하하 이제는 직업이 됐죠 직업 이제 대회야 우리 진호가 지금 총상금 금액이 26억이에요 다 되셨다고요? 20개 있잖아 국내대회에서 대단한거야 진호 대단한거야 세금도 내요 아니 우리 저기 예은이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해줬는데 예 예은이 그때 우리 그 비행기에 사실은 그 우리 그 울산 현대 축구 선수단이 홍명보 감독님도 타셨더라고요 예은이 옆에 또 샀잖아요 근데 예은이가 K리그 팬이잖아요 저 잠도 못 잤어요 아 말씀 좀 드렸어? 어떻게 대화 좀 나왔어? 아 토크 좀 해야지! 근데 그러게 우리 저희 팀이 아 넌 어디지? 제주? 제주 일어났죠? 아니요? 밑으로 내려갔죠? 아니요? 아니요? 올라갈 일만 남았죠 내려갔다니까 정식한 거 같어 내려갔다니까 정식한 거 같어? 올라갈 일만 남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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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쉬워하길래 내려간 줄 알았어 아니 올라갈 일만 남았죠 예은이도 이제 곧 드라마를 들어가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은이가 원래는 지금 맡은 역할이 약간 뭐라고 그랬죠? 무용천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무용천재 그러니까 무용천재? 무용천재? 아 캐릭터가? 우와 그래서 슬립백을 자기 혼자는 출 수 없고 우르르 추면 거기 끼워서 올려주겠다 무용천재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니가 근데 붙이려고 무용 니가 무용천재는 약간 미스캐스틱 아니니? 아니 근데 이게 무용천재는 그 아이돌 분들 추시는 거랑 무용은 다르니까 아 다르지 다르지 좀 해요 그럼 우리가 슬립백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 살짝만 알려줘요 살짝만 살짝만 알려줘요 살짝만 참 이거 아니야? 참 이거 아니야? 매트워크 침이 닮아 매트워크 침이 닮아 매트워크 침이 닮아 이거 아니야? 매트워크 침이 닮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밀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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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이렇게 옆으로 밀고 우리 한 바퀴 돌아보죠 우리 같이 싱가폴 팬 여러분들 자 우리 슬립백을 부족하지만 우리 싱가폴에 계신 많은 분들 저희가 한번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하면 이제 슬립백 유행 끝나는 거래요 유행 끝 유행 끝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잘 가 유행 끝 우리가 작살낸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 셀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 1 2 석사미 형 1 2 3 4 3 4 3 4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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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효 야 정말 완전히 보내는구나 자 예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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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다 예은이 예은이 자 가자 자 가자 예은이 뉴려 Happy 아 야 또 하시네? 옆 프로 옆 프로 여 Ying 저 괜찮지? 옆 프로 옆 프로 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워 우와 잘한다 잘한다 예은이가 잘한다! 자 이제 끝! 어 몸 다 풀었다! 공식적으로 3항 성공! 슬립 백! 3항 성공! 끝입니다! 잘 가! 자 대상 하지 마세요! 뭐가 유영이야? 다 작성해 줄게! 예은이가 잘하네! 그래요? 예은이가 잘해! 손동작도 좋아! 우영 창자가 갔네! 우리 진호도 재기 잘 짜던데? 재기요? 한 동 티아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네요! 아 싱가포르 아름답네요 오랜만에 했는데 지금 봤잖아요 형! 아 지금 봤어! 창 밖을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든든하고 내가 지금 봤거든! 야 근데 싱가포르 나 처음 봐! 예은이 와봤니 싱가포르?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아 싱가포르에서 웬만한 외진차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기 페라리 같은 게 한 10억 합니다! 소나타가 1억! 네 맞아요! 형 뭐 여기 여기 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다 들었지 여기 이제 싱가포르 부자분들이랑 여기 용돈 받았어요 많이 만나셨죠 형 돈 받은 사람한테 용돈 받았었어요? 아니야! 지금 여기 뒤에서 흥류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싱가포르 돈만 사는데 용돈을 받았다 용돈을 내가 받을? 그러면 안 되지! 형 싱가포르 삼행시나 해주세요! 해줘요 형! 폴! 싱! 싱겁게 왜 그래! 가! 가! 아쉽적으로 그러지 마! 폴! 폴 아니요 오랜만이야! 폴! 폴 아니요 오랜만이야! 싱가포르 폴이라 치고 있거든요 벌칙 벌칙 맞으세요 빨리! 괜찮았잖아! 저희 가맹길에 짧게 미션 할 건데요 이번 미션은 싱가포르 여행에 도움이 되는 싱가포르 상식 퀴즈 싱가포미션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싱가포르 간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히면 간식을 바로 드릴게요 싱가포르 퀴즈! 좋네요! 나는 두 번 와봤거든 나는 못상식인데 싱가포르 두 번 줬는데 문제 바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엄격한 법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 아닌 거? 1번 실내에서 나체로 있기 왜? 실내 안 돼 안 돼? 불법이잖아 2번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 사용하기 와이파이?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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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안 들려요 뒤로 안 들려요 3번 화장실 변기물 안 내리기 불법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것 4번 공공장소에서 배꼽 보이는 티셔츠 입기 정답! 정답! 5번까지 있어요 5번 비둘기 모이주기 정답! 저도 알아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같이 동시에 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 배꼽 4번 공공자소에서 배꼽 보이는 티셔츠 입기는 아닌 거 같은데 불법이 아닙니다 아! 맞는 거야? 왜냐하면 예용이가 제가 배꼽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 뭐 별 타치가 없어 섹시한 콘셉트 맞잖아요 아, 너 이거 섹시 맞다 아, 근데 섹시 맞다 맞춘 거예요? 네, 맞았어요 왜? 아, 그래? 시가포르에서 다 불법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물 안 내리는 거는 물 안 내리는 것도 앞사람에 앞사람에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내 똥이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아니, 뒷사람이 보니까 왜냐면 내 똥이 알거든 체크하니까 아, 그래? 와이파이 사용하면 해킹으로 간주해서 만불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안 되는 거죠, 걸리면은 아, 희한하네 간식 줘야죠, 간식 간식! 오케이, 간식!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봐 오케이, 간식! 야, 뭐야, 그거 뭐야? 아, 예원이 줘요! 아세요, 먼저 스타벌에서 유명한 오징어를 말린 과자 오징어? 오징어집 오징어 말린 과자 오, 맛있는데 맛있는 냄새 오, 대박 약간 지푸듬새한다 섹시, 하나만 줘봐요 맛있는 냄새 오, 대박 섹시, 하나만 줘봐요 섹시, 하나만 줘봐요 그거네 이긴 사람도 맞아, 이긴 팀 아니, 얘, 얘, 애 먼저 줘요 아니, 야, 야, 진짜 너무... 흘렸어요 이거 흘리고 벌금 안 물어요? 흘리고 벌금 안 물어요? 흘리고 벌금 안 물어요? 이거 흘리고 벌금 안 물어요? 흘리고 벌금 안 물어요? 자기 혼자 계속 먹는 건 뭐하는 거야? 아, 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 아, 주세요! 예은이랑 내가 딴 거잖아요 같은 팀이잖아 아니, 얘, 얘 좋아, 예은아 너희 먹어 봐 아, 이긴 사람? 진짜 너 빨리 먹어봐 아, 냄새 좋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거 그거 완전 그건 국총아 네, 정말 맛있어 와, 진짜 맛있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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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י 인정해서 국가에 신고 후에 자격증을 받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노점. 노점. 땡. 오, 괜찮다. 직업이 있다고요? 한국에서는 직업이라고는 인정 안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직업이. 직업이다. 정답! 거지! 네, 맞습니다. 우와! 야, 지효야! 누숙자, 누숙자? 와, 대박. 싱가포르에서는 돈을 구걸하는 것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진짜요? 야, 진짜 대박이다. 형, 지효 누나 공항에서 공부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공부했어. 오, 누나. 이거 단짠 세트인데요. 싱가포르가 워낙 다민족 국가여서 보라색은 멕시코 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쳤건 달달한 케이크 과자. 우와! 케이크 과자 맛있겠다. 줘, 줘, 줘. 줘 봐. 훌륭하다, 훌륭하다. 야, 한번 먹어보자. 거지가 직업이야. 거지가 재그맣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먹어봐. 여기가 약간 매콤해 보인다. 자원도 없고. 맛있어? 봐봐. 야, 이게 약간 되게 강하네. 약간 매콤해 보여요. 약간 취끔하다. 식감 있어. 우와, 맵다. 어우, 매워. 케이크야, 케이크. 아니, 이게. 이게 보기만 해도 되게 달아 보여. 맛있어 보이는데. 자, 드실 분. 좀 자라서 먹어야 될까요? 형, 하나 드릴까요? 우와, 형! 어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봐봐. 형, 봐봐. 어디? 솜사탕. 솜사탕 50개 찌르는 것 같아. 봐봐, 봐봐. 솜사탕 50개를 완전 찌부하는 것 같아, 찌부. 형, 봐봐. 형, 봐봐. 형, 봐봐. 식감이 솜사탕 50개 찌부하는 것 같아. 야, 내가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 우와. 나 이거 뭐야. 솜사탕. 민사동에 가면 용수염. 우와. 아, 맞네. 아, 맞네. 이거는 너무 던데? 아까 짠 거 줘봐. 아까 짠 거 줘봐. 아, 이게 달아서. 야, 짠 거 줘봐, 짠 거. 그러니까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짠 거. 너무 단짠, 단짠해야 돼. 너무 단짠, 단짠해야 돼. 너무 단짠, 단짠. 짠, 짠. 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빠, 저는 진짜 솔직히 프로포즈를 동물원에서 받고 싶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데 런닝맨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그 환상이 깨졌구나. 별것구나. 너 그럼 지금 어디서 누가 프로포즈 어디서 해줬으면. 그래, 어떤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 아, 트렁크, 풍선 어때요? 별로야, 풍선? 아니면 신사역 사거리나 이런 사거리에서 전광판 프로포즈인데. 아니, 공연장에서. 나 너 좋아한다. 받아주라. 네가 케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안니가 깨져. 완전 단지야. 최고인데? 아, 너무 시원해. 갑자기 어느 날 지호가 집 밖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장비를 주면서. 이거 누가 전화 달래요? 안녕. 너, 나 했어? 이벤트 이벤트. 너 했어? 나 구청 가서. 아, 구청에 신고할 때. 아니에요. 완전 재미있어. 야, 구청에서 진짜 했어? 아, 구청에서 했어요, 그래? 너 좀 그랬어. 완전 늦겠네요. 아, 좋았어. 하나도 안 느꼈어. 근데요, 형. 근데 카메라 이시했지. 아니, 반짝이야. 아니, 반짝이야. 형, 형. 방송했네, 방송. 방송했네. 방송했네, 방송했네. 카메라 앞에서 또 돈 벌려고 또. 어차피 프로포즈를 다 퍼포먼스 하냐, 인마. 조회수를 흘리려고. 이거 진짜 그때는 모든 게 콘텐츠여가지고. 맞아. 맨날 카메라 갖고 나이면서 그냥. 재석이 너 했어? 나 했지. 너 어떻게 했냐? 나 담백하게 했지 그냥. 어떻게 해? 담백하게 어떻게 해? 무릎 살짝 꿇고 했어. 아니, 했어. 형, 반 무릎, 반 무릎. 야, 너 담백하게 했어. 이벤트 이런 거 안 하고. 아니, 예은이가 아까 내가 슬쩍 봤는데 예은이는 진짜 남친구 없는 거 같더라고. 너 없어? 아, 얘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저 되게 있게 생겼죠? 완전. 되게 있게 생겼죠? 완전. 완전. 안 끊기는 상, 안 끊기는 상. 안 끊기는 상이야. 안 끊기는 상이야. 완전 있게 생겼어. 근데 저, 어, 어, 어 문제야. 이상형, 이상형 얘기나. 못 썰어는 아니잖아, 못 썰어는 아니잖아. 조금 사슴산. 아, 사슴산? 깔끔, 깨끗. 강훈이 같은 느낌. 훈이 오빠? 딱 굳이, 굳이 따지자면. 맞네, 맞네. 야, 사슴이면 약간 김국진 형 같아. 아니지. 아, 진짜. 그 형 옛날에. 야! 그 형 가슴이란 얘기 들어서.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야, 너 복진이 형 옛날에 되게 사슴 같았어. 싱글리쉬 비상사태입니다. 뭐죠? 아, 싱글리쉬. 싱가포르식 영어인 싱글리쉬로 설명하는 메뉴 5가지를 사 오시면 되는데요. 아, 오케이. 네. 보다 정확한 메뉴를 더 많이 사온 팀에게 상품 딱지 드릴 거고요. 점개 사온 팀에게는 벌칙 딱지 드리겠습니다. 형, 괜찮다. 형, 괜찮아. 와본 제가 있잖아요. 네, 얘 와봤대잖아. 내가 여기 와봤어.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1명 팀당 7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어요, 메뉴는. 그래서 7개 중에 더 많이 맞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각 팀은 A 메뉴와 B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예연이 한번 뽑자. 예연이 가져가고. A 세트요. 저희가 B입니다. B예요. A를 선택한 팀부터 메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읽어준다고 여기서? 아, 읽어주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보호하는 거 아니고 들어야 돼요? 듣고 가는 거네. A 세트예요, 지금? A 세트. A 세트예요. 야,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스틱인데? 피사태 스틱. 비프, 비프 사태? 소통 스틱. . G mystical . . nar. . . . . . . N intellect. 스파이시 코코넛 미어스더벨 누들숲, 누들숲, 누들숲 누들숲, 누들숲 코코넛 누들숲 스파이시 코코넛 매운 코코넛 슈거케인 주스 슈거케인 주스 슈거케인 주스 싹따미 싹따미 귀빵망이라고 하네 귀빵망이 사태, 비프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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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누들숲? 쌈빵미 쌈빵미 바바미 영어가 아니라 아예 모르겠는데 비프사태 스파이시 코코넛 라이스 스팅 누들숲 안 들려 안 들려 세트 B 매운 간장 소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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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간장 소요소스 피넛 소스 피넛 소스 사태인데 피넛 소스 사태인데 앞에 무슨 사태 사태인데 다섯개 얘기했는데 마지막거 들어니? 다섯개 얘기했는데? 다섯개 얘기했는데? 마지막거 들어니? 다섯개 얘기했는데? 아니요? 저는 띠립립몬였는데. 사태스틱인데 약간 스파이시 소야 소스야. 맞아. 두 번째가. 스파이시 소야 소스고 두 번째가 피너스. 피너스 소스. 피너스 소스. 세 번째가 칠리 크랩이야. 칠리 크랩. 칠리 크랩이야. 칠리 크랩이야. 칠리 크랩이야, 칠리 크랩이야. 칠리 크랩이야. 소스가 칠리예요. 띡, 립, 밈도 있어요. 띡, 립, 밉. 밉, 밉은 밉이야. 띡, 립, 립. 마지막 거를 못 들었어. 어려웠어. 우리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또 맞지도 않아. 지금부터 주문받은 메뉴를 각 팀별로 사오시면 되고 팀별로 7개 메뉴까지 사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비슷한 게 많은 팀이 이긴 거예요. 일단 가보자. 가자.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형, 형. 비프 사태야, 비프 사태. 비프 사태, 비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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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 사태 원. 어, 어. 어, 이거 무조건 받아, 무조건 받아. 아, 잠깐만. 빠바미. 쌈바미. 쌈바미 있어요, 쌈바미. 쌈바미 원. 쌈바미 원. 쌈바미 원. 쌈바미 원. 내가 왜 그러니? 쌈바미 원. 아, 쌈바미. 소스가 쌈바미야? 쌈바미. 이게 쌈바미예요? 오케이. 비프 사태. 비프 사태 원. 쌈바미 원. 미치겠다. 이거 모르게 너무 어렵다. 형 여기 메뉴판 있는 데 있거든? 아, 그래, 그래. 아,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그래, 여기 있는 메뉴가 막 할 거야, 그렇지? 익스쿠즈미, 이즈 사태, 사태? 사태 스피크? 야, 여기다 꼽은 건, 여기다 꼽은 건 전부 사태야. 아니, 그러니까 사태인데 이게 새우 사태야.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사태 3개에 내가 볼 때 사태 3종류야. 그렇지, 아니? 사태 3종류에 크랩 하나에. 아, 띵띠요? 띵띵믿이라고 있어, 띵띵믿. 띵믿이야, 띵이 뭐야, 띵. 오리고기도 있네, 떡. 어? 야, 띵믿밥이 떡믿밥인가 보다. 띵믿밥이 떡믿밥인가 보다. 아, 떡이다. 맞지? 띵이 떡이야, 떡. 나 띵이라고 들었는데? 그래, 띵이 떡이야. 띵랩믿. 띵립믿. 난 띵믿밥 외울 거예요. 떡이야, 떡 맞아. 띵이 떡이야. 그래요? 근데 초반에 치킨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왔지, 초반에? 네, 안 나왔어. 치킨이 아예 없었어. 전 양고기를 들었어요. 양고기? 양고기로 해, 양고기. 램으로 가자. 램으로 가자. 램, 램으로 가자. 자, 그러면 램 스파이시 소야 소스 1. 양고기. 오케이. 양고기. 프라이드, 프라이드 쉐림프가 있었어. 있었어. 그럼 이거 사자. 프라이드 쉐림프가 있었어. 근데 소스가 뭐야? 소스가 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소스는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일단 이 종류를 다 사서 우리가 맞춰서 내자. 그치? 소스를 우리가 맞춰서. 가보자. 아, 이거 오징어 되게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비비큐 스프리드. 아.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요. 사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야, 이거 근데 맛있겠다. 그냥 먹자. 원, 원. 원, 원. 예스. 형, 여기 지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이거를 이거 넣어야지. 무조건 때려 넣어야 해, 이거. 지금 이거 누들 무슨 숲? 누들 숲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살 때. 랄, 랄, 스파이시 코코넛. 스파이시 코코넛. 스파이시 코코넛. 스파이시 코코넛. 아, 보스한테 물어봐. 보스. 누들숲? 누들숲? 숲? 숲, 숲. 누들, 누들숲, 숲, 숲? 뭔 숲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나랑 샙새비랑 갔다 올게. 아, 인사이드. 가서 갔다 올게. 인사이드 인사이드. 야, 근데 여기 되게 크다. 와, 이거 앉아서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우와. 스파이시, 스파이시 코코넛, 누들숲. 어, 샙새바. 네, 형. 야, 이거, 이거 개 그거 아니야? 형, 크랩 저쪽에 있어. 한번 볼래요, 크랩. 칠리 크랩 한번 보자. 형, 그거 한 번만. 야, 여기 앉았는데 칠리 크랩 한번 봐야지. 어? 형, 여기 있어, 칠리 크랩. 아, 칠리 크랩. 어, 이거. 칠리 크랩. 칠리 크랩. 이야. 블랙 페퍼 크랩 여기 있네. 형, 이거 두 개가 유명한 거예요. 아, 그래? 싱가폰은 무조건 두 개예요. 그럼 어떤 거 사? 어. 칠리 크랩. 칠리 크랩. 칠리 크랩. 칠리 크랩. 형, 근데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크런치 새우도. 아, 이거 맛있겠는데. 형, 크런치 새우가 슈가, 슈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야, 이거 맛있겠다.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 프라이드 라이스, 오케이. 라이스, 스테이크. 네, 됐어.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산발라이크하고. 이게 프라이드 라이스. 이야, 이거 진짜 여기. 세봐, 세봐. 눈 돌잖아. 아, 이거 눈이 도네. 눈 돌아, 이게. Sir, 스파이시 코코넛 스틱? Do you know? 스파이시 코코넛 스틱? 스파이시 코코넛 스틱? 스파이시 코코넛 스틱? 스파이시 코코넛 스틱? 스파이시 코코넛 누드? 어, 스파이시 코코넛 누드 락사. 어, 스파이시 코코넛 누드 락사. 아, 락사. 아, 락사. 아, 락사. 잠깐만, 락사를 터져보자. Excuse me. Excuse me. 락사? This? This, 락사? Thank you. 어, 락사니까 바로 하려는데? 아, 여기. 락사? 락사. OK? One, 락사. This, 락사? Oh, thank you. This, I want to, 락사. Take out, take ou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거 이대로 들고 가? 이대로 들고 가자. 프라이드, 칠리 크랩. Da, 칠리 크랩. 칠리 크랩.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 칠리... 칠리 크랩. 칠리 크랩, 페퍼 크랩. 아, 칠리, 칠리. 칠리, 페퍼넉. 한 개, 한 개. OK, OK.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칠리 크랩. 예. 프라이드, 칠리 크랩. 프라이드 칠리 크랩 맞나? 네, 맞아요. 반둥 4. 네, 반둥 4. 오케이. Your choice. 땡큐, 땡큐, 땡큐. 찍었는데, 찍었는데 모르겠다. 맞으면 대박이다, 씨. 오,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와, 맛있어 보인다. 반둥?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오묘한 맛이다. 야, 나 이런 맛 처음 먹어봐. 나도. 땡큐. 반둥, 반둥. 어차피 이거 갖고 가면 되니까. 락스타, 락스타. 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색 전버톱. 생색 전버톱. 아니, 석진이 형 미션은 안 하고 저기서. 땡큐, 땡큐.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아니, 인기 테스트 확인하고. 석진이 형. 일단 사신 거 설명 하나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스 이름을 싹 다 들어가지고 다 적었어요, 이미 저희는. 처음이 사태와 스파이시 소야 소스가 있고요. 사태와 피넛 소스가 있어요. 무슨 사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고민인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처음께. 양고기를 찍을까? 처음께. 양고기? 랩. 랩. 양고기의 스파이시 소야 소스. 양고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The first one. 추위 치킨 사태 위 스파이시 소야 소스. 첫 번째가 닭. 닭 치킨이에요. 치킨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초반에 치킨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왔지? 초반에. 안 나왔어. 치킨이 아예 없었어. 근데 왜 그걸 못 들었을까? 치킨 상태가 안 들렸어? 아, 죄송해요. 두 번째가. 뭘로 할래? 네가 찍어. 네가 찍어. 두 번째가 양 아니에요? 나도 두 번째가 양 같아. 두 번째가 랩. 양고기 피넛 소스. 두 번째. 세 번째. 리얼 시림 사태 스틱 투게더 위드 피넛 소스. 시림프 사태였어요. 시림프야? 제가 시림프구나. 시림프야? 시림프가 있었다니까. 시림프가 있었지. 시림프가 있었지? 한 번에 오리. 세 번째가 오리. 들은 대로 했어. 덕 랩밋. 덕 랩밋. 띡 랩밋. 띡 랩밋. 띡 랩밋만 외울 거예요. 띡 랩밋이 떡랩밋인가 보다. 아, 떡이다. 맞지? 띡이 떡이야, 떡. 띡이라고 들었는데. 띡이 떡이야. 마턴 사떼 스틱. 띡 랩밋. 띡 랩밋. 띡 랩밋. 띡 랩. 띡 랩이에요. 아. 그래서. 띡 랩이야? 띡 랩이어서 양고치였고요. 귀가 안 좋으시네. 하나 맞춰서 우리 칠리 크레. 프라이드 칠리 크레. 그거 언제 나오냐. 프라이드 칠리 크레. 확실해? 칠리 크랩 있었어. 4. 크랩 프라이드 투게더 위드 헛 질리 소스. 그렇지, 맞지? 이거 하나. 됐어, 하나 맞혔어.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반둥. 반둥 주스. 마지막에 들으신 거 반둥으로 사용하셨어요. 네, 반둥 주스. 두리안. 아,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주스였고요. 아, 두리안 주스였어. 그래서 정확히 맞히신 건 한 문제예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틀렸어. 치킨 안 못 들어와서. 자, 이제 이쪽도 사신 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비프 사태. 비프 사태. 비프 사태. 정확히 하면 틀린 거라서 틀렸고요. 라이스 스틱. 라이스 스틱이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이거 주셨고요. 그리고요. 비비클 스피트. 그거 넣어, 지금. 아, 이거 오징어 되게 맛있겠다, 이거. 와. 야, 이거 근데 맛있겠다. 이거 하나. 그냥 먹자. 원, 원. 원, 원. 예스. 라이스 케이크 해서 그건 한 세트 맞으셨고요. 예! 오리꽃이었는데 오리꽃은 안 사셔서 없었고요. 오리꽃이요? 오리꽃은 안 사태 스틱 매일 다임민. 바깍 마이미. 바깍 마이미. 바깍 마이미. 자, 이거 뭐죠. 이거는. 락사. 스파이시 코코넛 뭐라고 하는데 락사라고 얘기해서 락사를 샀고요. 코코넛 누둘스. 그렇죠. 락사를 사오셔서 정답을. 우와 우와 우와. 그래서 이쪽 팀이 생기고. 좋다 좋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배치 주세요. 세찬아 세찬아 밑장 빼기 하지 말고. 일단 10개 줘. 일단 여기다 놔. 일단 다 줘 일단. 일단 10개 놔봐. 그러면 우리가 2시까지 줘 이번에. 3 3 가겠습니다. 오케이 나 2개 줬어. 가위바위보. 제가 하나 더 가질게요. 근데 저 때문에 진 거잖아요.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됐어. 다 하나씩 나누고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만 더 가자면 돼. 그렇게 해. 가위바위보. 이거 어떻게 튀기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 우리가 우리가 시킨 거 이거 형. 이거 먹어야 되는 거에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볶음밥이요. 근데 이거 숟가락이 없는데. 형 이걸로 형 장갑을 끼고 드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장갑 양쪽에 끼시고 형님. 줘봐. 야 니가 너 여기 와봤다고 아는구나. 형 30분 와봤어 양쪽에 끼세요. 형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밥이랑 해서 이 양념 소스랑 해서 비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싱가포르 다 온 거예요. 그걸 볶음밥 비벼 먹으면 싱가포르 끝. 형 이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 소 딜리셔스. 야 기가 막. 음. 아 이건 좀 맛있네요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지? 맛있어요.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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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은데. 우와. 이게 싱가포르의 맛있다. 사태가 꽃이거든.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것 나왔다. 이거예요. 형 밥을 비벼 먹어야 되니까? 여기 홍보대사 해라 야. 여기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 많이 드신가 봐요. 저 여기 일해요. 아 예. 야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다 누나. 싱가포르 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맛비면. 맛있지? 맛있어. 우와. 세찬아. 네 형. 볶음밥 더 줄래? 야 싱가포르랑 너무 잘 맞아. 여기 형 싹싹 긁으세요. 야 석진이 형 또 식욕 터졌다 지금. 아우 나는. 젊어졌어 식욕이 지금. 나 그게 아니라 너무 먹어. 식욕 20대 20대. 예원이 좀 주세요. 아니요 많이 주세요. 예원이 형 개 먹어. 네. 아우 맛있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는다 지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우 너무 맛있는데. 아 잘 먹었다. 으흠